네 킹콩입니다. 이제 드디어 2025 대수능을 위한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메가스터디 킹콩 선생님의 커리큘럼 가이드. 시작해볼까요? 스텝1. 스텝1은 구문킹입니다. 스텝1이니까 여기서부터 전부 시작하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구문킹은 여러분들이 8일만 집중하면 끝낼 수 있게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8일만에 끝내는 구문.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학생이라면요. 진짜 8일 안에 끝내게 노력할 것 같아요. 실제로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같은 데 가면 구문책들 사면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런데 그걸 정말 다 해야 될 필요가 없거든요. 수능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는요. 영어강사로서 학생들한테 해줘야 되는 그 임무 중에 하나는 쓸데없는 건 좀 제거하고 그리고 컴팩트하게 짧은 시간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강좌. 그래서 이제 좀 많은 필요 없는 건 도려내서 구문킹 그렇게 만들어냈으니까 한 8일에 완성할 수 있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스텝2 수직 독해인데요. 여러분이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아까 스텝1이 구문이었잖아요. 그런데 구문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문제풀이로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구문이라는 건요. 하나의 문장을 정확하게 그 문장의 구성을 통해서 해석을 하는 건데 우리가 풀어내야 되는 그 독해는요.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 그 문장들이 겹겹히 쌓여있는 달락이에요. 달락이라고요. 스텝2 수직 독해는요. 그 달락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많은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문맥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도대체 그 문장에 있는 거 표면적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문장에서 한 얘기를 통해서 유추해서 해당 문장이 없는 단어도 넣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긍정문도 부정문으로 바꿔서 볼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이제 문맥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배우는 게 수직 독해라는 겁니다. 수직 독해라는 네이밍은요. 독해력이 수직으로 올라간다. 문맥에 맞는 독해력을 강화하자. 그래서 영어 자체 독해 자체의 힘이 좀 부족한 학생들. 그 학생들은 이거를 들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적이 수직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텝3가 19 플러스 9입니다. 학원 가해는 워낙 많이 알려져 있는 강의고요. 제일 오래된 강의였고 가장 효과가 많았던 강의죠. 이게 왜 그랬냐면 19개는 스킬이 적용이 되고 9개는 스킬이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문제마다 유형이 다르니까 접근법이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별 접근법을 알려주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영어가 수능 영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토익은 토익 기출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면 이 문제별로 토익의 접근방식이 이래야 된다는 걸 알게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내일 토익 볼 건데 어제까지 토플 기출 문제를 보지는 않잖아요. 문제마다 갖고 있는 약간의 다른 영어 시험하고 다른 아이데너티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에 그걸 이제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영어 수능 영어. 그거에 대한 유형별 접근법. 이 19 플러스 9는요. 전부 다 기출 문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5년, 7년. 그건 과거에 5년, 7년 그건 다 제거해버리고 최근 3개년 이료로만 100%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 3개년의 그 기출 문제를 같은 유형들만 모아서 제가 이제 강의를 딱 하면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될 거냐면 어? 이거 지문만 바뀌지 맨날 똑같이 내네. 그럼 이 유형은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게 맞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거를 이제 깨닫게 하고 난 다음에 많은 연습 문제를 통해서 바로 이제 체화시키는 유형별 접근법. 그게 이제 19 플러스 9인데 뭐 서점에 가보시면 뭐 수능 구문 독해 뭐 이런 책도 있지만 수능 유형별 독해 이런 책 많이 보셨죠? 그 유형. 그러니까 그 유형이 저한테는 이제 19 플러스 9인데 이게 상당히 저한테는 의미가 있었고 이제 영어 강사로 살게 해준 어떤 효자 같은 이런 과목이죠. 그리고 이제 스태프 4.40회 모의고사. 이건 다 아시잖아요. 거의 모든 수강생들이 다 아시는 것 같던데 참 사랑 많이 받아서 학생들한테 정말 고맙고 이랬습니다. 혹시 모르실까 봐 이 40회 모의고사는요. 이루어진 게 처음 본 낯선 지문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이 모의고사는 사설 모의고사를 딱 봤는데 이 기출 문제다. 벌써 답이 보이고 그러잖아요. 또 이거 옛날에 EBS 지문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럼 그것도 이제 문제로서의 효용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40회 모의고사는 완전히 저희 킹콩 연구실 자작 문제고요. 원서 논문 이런 데서 끌어들여서 학생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지문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원 문제 제작 방식으로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낯선 지문의 평가원 유형 방식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땐 최고의 모의고사 사설 모의고사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한테 많이 사랑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 40회 모의고사는 어떤 의미가 지금 있냐면 제작비를 좀 줄여서 단가를 낮춰서 학생들한테 경제적 부담을 좀 벌어주자 이런 측면으로 만들어진 거래서 듣기는 잊지 않습니다. 듣기는 잊지 않고 그냥 한 권으로 만들었어요. 이제 봉투 모의고사로 낯권으로 포장을 하고 하다 보면 괜히 인쇄소나 출판소만 돈 벌어주지 학생들한테 비싸게 팔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서 그냥 단 한 권의 보통의 수능 영어에 대한 교재 한 권을 사는 정도의 가격으로 만든 40회 모의고사이죠. 그래서 제 커리는 스텝 1, 2, 3, 4 이렇게 돼 있는데 엔드원이 있습니다. 업버킹. 업버킹은 구문하고 똑같이 제가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절평시대니까 하루에 1시간씩 8일 만에 끝내는 업범 그러니까 8일만 하루에 1시간씩만 이렇게 집중하고 강의 들으면 업범을 딱 마무리할 수 있게 만든 게 업버킹인데 그 구문킹하고 업버킹은 2025 대수능부터는 제가 교재를 PDF로 수강생에 한해서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그거를 듣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 마음이니까 제 마음 많이 받아주시고 다 다운받아서 패드에 넣어서 열심히 구문하고 업버해라. 그래서 구문하고 업버은 교재비가 들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엔드원이 있고 하나 더 있습니다. 엔드투가 백제가 있는데 중화위권을 위한 빈칸 백제와 흐름순세 백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강좌와 이 교재는 빈칸만 백문제 이거는 흐름순서로만 백문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 달아놓은 게 있죠. 뭐냐면 상위권이 아니라 중화위권을 위한 중화위권 그 얘기가 왜 그러냐면 이 빈칸 백제나 흐름순서 백제 이제 흐름순서니까 뭐 36번부터 39번 이거는 31번부터 34번인데 이게 좀 난이도가 어렵잖아요. 근데 중화위권 학생들이 도표나 내용일치나 뭐 심경 이런 거는 뭐 대충 해석하면 어떻게 맞추는데 이 30번대에 있는 이 고난도 이 문제들을 다 틀려버리니까 그냥 미리 포기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게 좀 마음이 아파서 나중에 아저씨 돼봐요. 그런 거 보면 마음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게 마음이 아파서 좀 잘 읽히는 좀 답이 좀 쉽게 나올 수 있고 자신감을 뿜뿜 할 수 있는 그런 지문으로만 빈칸 백개 흐름순서 백개를 해서 중화위권 학생들이 이 문제에 대한 그 포비아 공포로부터 좀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40회 모유사에 들어가는 빈칸 순서 흐름 문제보다는 여기 있는 문제들이 쉬워요. 하지만 본인들이 중화위권 학생이라면요. 그리고 내가 빈칸이 좀 어렵다. 흐름순서가 좀 어렵다. 그럼 이 교제를 구입하고 강좌를 들으면 포비아에서 벗어나고 중간 단계에 있는 걸 좀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 이후에는 40회 모유사에 있는 문제들을 해서 이제 나도 이 문제 할 수 있는데 멘탈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거리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구몬킹 수직독회 19뿌라스고 40회 모유사 백제시리즈 업버킹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여기서 커리를 듣는 학생들한테 한 가지 얘기를 할게요.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명심하세요. 이 수직독회는요. 스킬을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스킬을 적용하는 게 19뿌라스고잖아요. 유형별 접근법인데 이 수직독회 강좌에서는 그냥 제가 정면승부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스타일이 아 나는 좀 정면승부 스타일이다. 스킬 유형 모르겠고 전부 다 읽어서 그렇게 그냥 뚫어가겠다. 이런 학생들은 구문 이후에 수직독회 이후에 바로 40회 모유사로 가서 그냥 끝을 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아 나는 좀 문제를 좀 가지고 놀고 싶다. 유형별로 접근을 하는 걸 좀 하고 싶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구문한 다음에 수직독회 가지 말고 그냥 바로 구문한 다음에 19뿌라스고로 와서 여기서 40회 모유사로 와서 여기서 끝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강의 경험상 드리는 말씀인데 시험장에서 자기가 이렇게 딱 문제를 한 번 풀었는데 읽었는데 이 문자가 약간 자신이 없는데 딱 읽어서 풀었는데 정답이 3번이야. 근데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읽었는데 그게 정답이 4번으로 나온다면 자신의 독해의 실력이 대단히 불안정한 거거든요. 그게 똑같은 답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사실 장려하는 건 이 두 가지를 다 하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자는 거냐면 시험장에서 스킬도 걸었는데 3번인데 정면 승부 걸었는데도 3번이야. 그럼 이거는 무조건 3번인 거지. 만약에 이게 정답이 4번이라고 그러면 나라에다가 이거 오답 아니에요.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라면 저라면 저도 그랬었는데 정면 승부와 스킬을 둘 다 하는 게 맞다. 그게 사실상 저의 솔직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년 같은 경우에는 구문킹 다음에 수직 독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19브라수구를 간 다음에 이렇게 가는 이런 커리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했는데 시다가 바뀌면서 절평이 되면서 학생들이 좀 더 컴팩트하고 자신한테 커스터마이징 커스터마이징이라는 말은 자신한테 맞는 거예요. 자신한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바뀌었어요. 생각이. 그래서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가든지 자신한테 맞는 방법을 가라. 근데 선생님이 추천하는 건 두 가지 다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해서 킹콩의 2025 커리큘럼 가이드는 설명이 됐는데 추가로 조금만 좀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모든 강좌 아주아주 아주가 아니라 아주아주 많은 자료를 제공합니다. 전부 받으시고 그리고 연습 또 연습하시고 자세한 질문을 Q&A 게시판에 좀 해주세요. 근데 질문하실 때 어느 강좌를 듣더라도 본인의 생각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게 좋고요. 더 좋은 건 저한테 질문하고자 하는 그 지문에 자신의 생각을 적어서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면 여러분의 그 필기 흔적을 보고 아 얘가 이걸 모른다는 거구나 좀 알아듣기가 쉽습니다. 그럼 소통이 쉽게 돼서 제가 정확한 대답을 좀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질문 그냥 질문이 아니라 자세한 질문 그리고 이제 학생들한테 매번 하는 얘기인데 질의응답은 강사 직접 합니다. 이게 참 처음에는 다른 사람한테 시키고 그랬었는데 제가 하니까 좀 좋더라고요. 아 애들이 이런 걸 모른구나 이렇게 말이죠. 자 개강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지금 현재 2025 업버킹하고 구몬킹 이거는 거의 완강이 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이제 강이 두 개 남았고 이것도 강이 두 개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이제 교재 PDF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자마자 빨리 수강 신청하시고 PDF 다운받아서 보통 이제 형강에서 개강들이 1월 초에요. 1월 2일 뭐 1월 3일 이때 개강하는데 그때 시작하려고 하지 말고 1월 초에 개강하기 전에 12월에 구몬킹하고 워퍼킹 제가 크리스마스 산타 하는 것처럼 교재 PDF 줬잖아요. 계속 돌리고 강의를 계속 돌리세요. 계속 돌려서 완벽하고 탄탄한 실력 만든 다음에 그로 이제 시작하면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거의 완강 상태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거의 두 개 나왔고 그 다음에 수직 독해는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형강으로 진행했는데 수직 독해는 정면 승부 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좀 형강에서 학생들하고의 소통보다 그냥 제가 준비해서 깊숙한 독해의 세계로 빠져들고 싶어서 스튜디오로 그냥 완벽하게 개강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스튜디오 강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수직 독해는 그 다음에 19 플러스 9는 형강에서 이제 강의를 찍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찍어서 올릴 테니까 이건 좀 이제 완강이 좀 늦어지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개씩은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될 거고 얘는 스튜디오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40회 모의고사는요. 제가 40회 모의고사 만든 지 벌써 한 4년 정도 됐는데 그 뭐 오탈자도 좀 교정하고 중복된 지문을 좀 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선지의 난이도도 좀 높이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단어도 좀 바꾸고 하면서 교재를 좀 바꾸기 위해서 지금도 출강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업법 구문 그 다음에 수직 독해 19뻐라 쓰고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게 3월에 개강을 할 예정입니다. 3월 2025 버전 40회 모의고사는 그리고 이제 백제 시리즈 있잖아요. 백제 시리즈 중하위권을 위한 좀 쉽게 해서 빈칸과 순서 흐름에 대한 포비아를 벗어나게 하기 위한 이런 거 이제 7월 개강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이러면 이제 2025 대수능 메가스테드 킹콩 선생님의 커리큘럼 가이드는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충분한 설명이 좀 됐죠? 듣고 잘 모르신 거 있으시면 Q&A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이제 하고 소통하고 질문 많이 하고 우리 같이 정말 열심히 해서 2025년 3월 달에 여러분이 이제 대학교 입학할 때 아 킹콩 선생님 정말 고마웠다. 선택 잘했다. 이 생각할 수 있게 제가 열심히 강의해서 올릴게요. 강의해서 여러분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